전자들 한 번 보여줘라 오랜만에. 하지마. 아 이걸 왜 시켜요 형. 답답해 죽겠네 진짜. 아 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. 야 창이 생각보다 좀 있네 거기. 저기 있어 진짜. 어우 야 떤떤하네. 아니 좀 이겨도 되나 나는 막. 이겨도 돼. 괜찮나? 아니 게임? 그냥 너는 그냥 내 밑밥을 깔아줘도 생각하면 돼. 어깨 어깨 어디서. 파이팅. 가보자 준비. 가자 파이팅. 가보자. 시작. 야. 저거 다른 거. 넌 뭐 했니? 너 뭐 이러고 몰라? 진짜 웃기다. 난 틀렸나봐. 난 틀렸나봐. 야 창이야. 이번 생은 틀렸다. 너의 이상형은 어떻게 돼 창이야. 너의 이상형은 어떻게 돼 창이야. 궁금하다 너의 이상형. 저는 늘 뭐 항상 얘기하지만 밝고 맑고 이런 스타일. 잘 웃고 이런 스타일. 소상적인 거 말고. 사실 저는 외모 외모. 외모 외모. 외모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려주면 이렇게. 야 옆에서 띄워주는데 지금 기회를 주는데. 아 그렇게 잘해.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어. 현실적으로 이렇게. 사람들 들으면 알고. 아 이거 진짜. 왜 자꾸. 왜 자꾸. 내가 이렇게 옆에서 툭 던져 있잖아. 이거 좀 센스 있게 딱.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. 아 어떡해. 아 나 답답해줄 건데 진짜. 아 나 진짜 답답해줄 건데. 아 형 그런 거 몰라. 잘 모르겠네. 아 잠깐만. 아니 야 너는 이상형은 어떻게 돼? 저는 약간 나이대는 어때요 나이대는 뭐 또래면 좋죠 뭐 한두살 위아래 상관없이 난 근데 아래는 좀 힘들어 사실 난 근데 아래는 좀 힘들어 사실 차라리 이야 최고다 능력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엄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연상한테 꿇는게 편해요 다 맞춰주고 이게 편하지? 저는 연상은 잘 안맞는거 같아요 아 나 못 있겠어 진짜 타는 편이야 형 소주 한 병 드릴까요? 야 오늘따라 왜이러지 이거 야 자기 생각보다 좀 있네 거기 형 저기 있어 진짜 어우 야 떤떤하네 그래요? 저는 진짜 옛날에부터 운동을 좀 했어요 아 그러네 약간 저 약간 이소룡 느낌 나 그런 느낌 아 나 이소룡이 아니고 저거지 견자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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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라 오랜만에 견자단 보여줘 견자단 알지 알아요 하지마 하하하하 보여드리게 아 오씨 괜찮아 오씨 괜찮아 오씨 괜찮아 똑같지? 우와 똑같지? 똑같지 아 이걸 왜 시켜요? 어떡해 계속 안쓰러. 아 이걸 왜 시켜요. 죄송해요. 야 견자단 이거. 아니 놀라시잖아요. 뭐 잘생겨 아니다. 그치 좀 약간 견자단하고 똑같지? 네 완전 우와. 아 그만. 그만. 쌀. 쌀 먹어. 쌀 먹어. 나가지 마 이러면. 그만. 과하다. 쌈 싸먹으면 좀. 쌈을 싸러주고. 먹으면 몰라도. 먹어. 그러니까 니가 문제야. 제가 왕도 표절이 아니라. 빨찐. 아 진짜. 아니 아니 아니. 그러면. 소희야 전화번호 걸고 둘이 80을 한 번 해라. 아니. 아니. 야 쫄은 것 같은데 약간. 아니야 아니야. 쫄았는데. 아니 좀 이겨도 되나. 나는 막. 이겨도 되나. 괜찮나. 아니 그냥. 그냥 그냥 내 밑밥을 깔아줘도 생각하면 돼. 어디야 어디야. 그렇지. 묵직하네 형. 묵직하네 형. 야 보니까 애가 좀 애가 몸이 땅땅해. 형도 좀 찼네. 형이 요즘에. 와 해. 와. 자. 준비. 파이팅 파이팅. 가보자. 자 준비. 가자. 파이팅. 가보자. 자 준비. 가자. 자 준비. 가자. 장. 어. 장. 어. 야. 어. 잠시만. 설마. 어. 잠시만. 설마. 설마 설마. 설마. 설마 엄마. 뭐와. 설마. 아우 이거 농랑이야. 아이고. 설마 설마 엄마. 설마 toldamel을. 아 이렇게. 설마. 설마 엄마. 와야마. 설마! 야, 설마! 아니! 아니! 잠깐만. 야, 너무 슬프다. 잠깐만. 잠깐만. 야, 몰래카메라 아니야? 일부러 지신 거 아니에요? 형이야. 힘 세다? 야! 야, 너 힘 세다? 아니! 어떻게 해. 안쓰러워, 어떻게냐? 아니, 무조건 창희가 이길 줄 알고 시킨 건데. 야, 너희도 그저... 아니, 아니. 이게 운동하는... 아니, 이게 운동을 하니까 힘이... 형! 한번! 형! 아니, 창희 형이 볼 수 있을까? 제가 저기였어. 아! 진짜? 뭐야, 너. 힘이... 내가 아까 대신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가 좀 약해요. 손이 작아. 제가 그러면... 와, 이런 적 처음이에요. 팔씨름으로. 아, 이 번호시구나? 아, 이 번호시구나? 아, 이 번호시구나? 형, 형, 형. 뭐야? 저장해요. 뭐야? 저장해요. 종국이 형 번호를 좀.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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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웠잖아! 야, 배워... 아, 배웠잖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